비행 잘하는 걸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고 해고 대상이 되셨습니다 너 떨렸어? 오빠 우리 이혼하자 블랙리스트 떴다구요? 희망이 없네 선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해 정우야 전화 좀 받아볼래? 한정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항공사에 지원을 했다고 와 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? 한혈을 이끌어가는 두 여성 반 번호 알려줄래요?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무래도 장남인 제가 장남 같은 제가 빨리 헌복시키고 CT 준비해 갑자기 움직이시면 안되는데 진짜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? 난리야 지금! 희정리 보기장이 승객대로 그렇습니다 비행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상관없는 제가 공사 선배예요 근데 X가 위선자 새끼예요 내가? 네? 그 마니안... 그 마니안... 그 마니안... 그 마니안... 심각하면 차가워?